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275페이지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필수기본문제 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일단 4번을 보시면 공용부분의 계량을 위한 것으로써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는 통상의 집회결위를 결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나머지 것들 볼게요. 1번,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인 거죠. 따라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속한다. X입니다. 2번,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은 각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우리가 공용부분의 일체성이라고 하고 절대적인 겁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분리처분할 수 없고 규약으로도 달리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X입니다. 3번, 각 공용부분의 자기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X입니다. 공용부분은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겁니다. 5번,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가 가지는 채권, 예를 들어 관리비가 말하겠죠. 관리비는 그 특별승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새로운 매수인에게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없다는 X과 답은 옳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범죄상 대지사회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일단 이런 거죠. 갑과 을과 병이 공유하고 있고 지분이 갑 3분의 1인 경우 을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을이 자신의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흡수가 되는데 이거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집합건물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을이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무즄물로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3번 대지사용권의 공유자이르니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의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들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해 주십시오. 3번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되어 있는 법률사 의결사항 중 구분 소유자 및 거래권의 각 4분의 3의 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자 2번 사용금지 청구 또는 경매명령 청구 4분의 4입니다. 그렇지만 공동이 이익에 반한 행위의 정지 청구는 통상이 집회결이지 4분의 3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은 X,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규약에 대한 설정명경 폐지도 4분의 3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의 경매 청구권도 4분의 3 5번 전유 부분의 정지에 대한 인도 청구도 4분의 4입니다. 그래서 이 4분의 3짜리 4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죠. 4번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관한 법률사항 집합건물에 관하여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2번 보시면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 동의 건물에 설치하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하자는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곳으로 추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다가 아니라 뭐죠? 추정한답니다. 해선이 지금 또다시 본다인데 추정한다거든요. 그래서 추정한다기 때문에 X가 되고 답은 2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2번 전유 부분에 속한 한 동의 건물에 설치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하자는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본다가 아니라 추정입니다. 답은 2번이죠. 5번 문제. 집합건물에 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공용 부분 하면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을 사게 되면 전유 부분만 이전 능기 받으면 돼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이전 능기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번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특식을 변경은 등기하여 그 효율이 생긴다. X가 되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 보시면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에 대한 분리 처분 금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네요. 7번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관한 법률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겁니다. 일단 답은 3번인데 관리단 집회에 관한 소집 절차를 생략하려면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3번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냐고 소집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3번인 거죠. 1번 X입니다. 규약을 설정할 때도, 변경할 때도, 폐지할 때도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2번도 X죠. 매년 1회가 아니라 1회 한 번씩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소집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고요. 소집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의한다면 그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관리단 집회에서 의약금 행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됩니다. 8번입니다. 집합건문의 구분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법정 공용부문이라고 하거든요. 구조상 공용부문이라고도 하고 이런 법정 공용부문 또는 구조상 공용부문은 등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5번 보시면 복도, 계단, 출입구, 엘리베이터, 옥상, 보일로시, 서방설비 등은 법률상 당연히 공용부문이 됩니까 법정 공용부문이죠. 등기할 수도 없고 등기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공용부문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집합건문의 공용부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이 답이죠. 공용부문에 대해서는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10번이요. 집합건문의 소유 및 관리가 난 법률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2번 보시면 공용부문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지분과 상관이 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구분 소유자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지분의 비율로 공용부문을 사용할 수 있다. X가 되고 답은 2번이죠. 11번 문제입니다. 집합건문의 소유 및 관리가 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1번 보시면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이죠. 매수인이네요. 경력을 받았네요. 그럼 이 사람은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 중 공용부문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가 됩니다. 전유부문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고요. 또한의 결과가 있다면 공용부문에 대한 연체 관리비의 원금만 승계가 됩니다.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므로 체납된 공용부문의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집합건문의 관리단 집회에서 재건축 의결하였다. 이때 재건축 소유자에 대한 법률관계로 적합한 것은? 1번 X입니다. 참여를 거부할 수 있죠. 2번 X입니다.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재건축할 수가 있고요. 3번 반대자를 축출하고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4번 시가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도를 청구해서 재건축하는 것이니까 3번은 X고 4번도 먼저 X죠. 그 다음에 이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시가로 매도 청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공시지가로 매도를 청구한다. 5번도 X가 되는 거죠. 4번이네. 자 심한 문제 풀어볼까요? 13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가 난 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번 구분소유자가 20인 이상일 때 X가 되고 10명 이상일 때죠. 14번 문제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2번이 답이죠. 계속 반복적이네. 공용부문은 등기하지 않아도 수반이 되는 거죠. 일체성을 갖는 거죠. 15번 문제입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대지권, 대지 사용권도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가 없죠. 분할한다면 집합건물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5번 대지 이외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맞는 것,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입니다. 임시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면 소집합니다. 다만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다면 요구가 있다면 소집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1번 4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소집 절제를 생략하려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므로 2번도 X가 되고요. 3번은 맞는 지문이죠. 3번.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관리단 집회의 의류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상을 명시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 하고요. 이 절차를 생략하려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4번 전기관리단 집회는 1년에 한 번 하게 되고요. 5번 규약의 설정도 변경도 배지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연체관리비 중 뭐만 승계가 됩니까?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만 승계됩니다. 그것도 원금만 승계되고 연체로는 승계되지 않죠. 그 다음에 전유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승계되지 않아요. 따라서 5번. 판례는 관리비가 체납된 구분소유 건물을 취득한 자는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관리의 규약에 따라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뿐만 아니라 전유분에 관하여 체납된 관리비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란다. X죠. 특히 조심할 것은 만약에 아파트 관리의 규약에 전유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도 승계된다고 규약을 두고 있더라도 그때는 규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 아울러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4번입니다. 18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공동이 이익에 받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의 정지는 누가 청구하는 거냐면 관리인 또는 집회의 결유로 지정된 자입니다. 집회의 결유로 결정된 자입니다. 각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1번. 구분소유자가 공동이 이익에 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그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X. 각 구분소유자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 또는 집회의 결유로 결정된 자가 청구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집합본문의 소유 및 관리관한 법률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4번 보시면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이 4번이 아닙니다. 1번 붙을까요?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인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맞는 질문이고 5번이 답이죠. 5번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선출한다. X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번과 5번을 좀 비교하셔야 돼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여야 하거든요. 따라서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위원을 선출해야 되므로 5번이 X고 5번이 답입니다. 정답을 4번에서 5번으로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입니다. 집합건물법상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틀린 것은이죠. 1번 보시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만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분양자가 담보책임을 지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1번이 X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제 필수 기출문제에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죠. 보통 집합건물법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21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기억 관리단 집회결연에 다른 구분소유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의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써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각 구분소유자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뭐죠? X의 니은 밤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구조상 공용부분의 복도를 베타조로 점을 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많은 질문입니다. 여기 가구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판례 변경을 통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라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 번 X고요. 니은 번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니은 번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 또 나올 수 있어요. 디귿번 관리단은 관리비 증수에 관한 유의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당이득으로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대에서 답은 4번이고 니은 번은 최근 변경된 판례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2번입니다. 옳은 곳을 찾으라 하거든요. 관리인의 선임의 의무는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선임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죠. 나분 15과 1번.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X. 관리는 구분소유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관리위원을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X입니다. 관리위원을 뒀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겠죠. 4번.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X입니다. 관리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5번.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부족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민이나 대인을 통하여 의견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부족해한 사유가 있어야 서민이나 대리를 통하여 의견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부족해한 사유가 없더라도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죠. 작년에 지금 두 문제 나왔죠. 집합검원법에서. 좀 이례적입니다.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3번입니다. 집합검원의 소유 및 관리위원회의 법률상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 보시면 일단 재건축 결의에 대해서 반대자에 대해서 채고할 수가 있고요. 최고 기간, 2개월 기간 내에 확답을 안 하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관대자가 법정 기간 내에 회답하자면 아니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지므로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하는 것을 본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24번입니다. 집합검원의 소유 및 관리관은 법률에 관한 설문에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기억,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기억이 맞고 답은 1번입니다. 1번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X입니다. 인도일부터 기산합니다. 3번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식을 변경, 그 등기래에 효력이 발생한다. X입니다. 등기할 필요 없죠. 계속 반복 중이었죠. 리글번 분양이나 원칙적으로 전유를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X입니다. 양수한 사람에게도 당연히 담보책임을 부담하겠죠. 따라서 그런 것은 기억하나고 답은 1번입니다. 25번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거죠. 기억이 틀렸는데, 기억보시면 구분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됐어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집합건물이 성립되는 시점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소유 의사 내지 의사가 표시되거나 구분소유 행위가 있다면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집합건물이 성립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속 읽어보시면,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X가 되고요. 따라서 기억 하나가 X니까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이제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로 넘어갑니다. 자, 필수 기본 문제 풀어볼까요? 1번입니다.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이 규제하는 담보 형태가 아닌 것이죠? 자, 일단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은 언제 적용되냐면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분의 가액의 채권액을 초과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번, 돈 1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100만 원 상당의 다혜반지, 동산의 양도담보, 다혜반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 가담법이 적용됩니다. 답은 1번이죠. 2번입니다.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항상 뭐이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죠? 저당권이다.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다만 호기 하나 붙는다.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도 할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인 거죠. 따라서 가등기 담보도 기본적으로 저당권과 같기 때문에 경매권이 인정이 돼요. 5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으나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X죠.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하나 추가된 게 뭐예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나 이렇게 머릿속에 가져가야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저당권하고 글자는 안 틀리고 똑같기 때문에 2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같다. 이게 맞아요. 나머지 권도 볼까요? 1번,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X죠. 실행 통제한 후 두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2, 3번, 대물변제 예약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대물변제 예약에 의한 형식은 가등기 담보죠.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도 있고요. 꼭 대물변제 예약 방식이 필요는 없기 때문에 3번은 X죠. 4번, 양도담보권자가 매수하면 매수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의 매수인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5번, 어떠한 경우에도 경매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권리 취득한 실행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2번이네요. 4번 문제입니다. 가등기 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보시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권리 취득위한 실행도 가능하지만 저당권자로서 경매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반드시 청산 절차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문제죠. 가등기 담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기본주는 뭐죠? 저당권하고 글자는 틀이고 똑같아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 양부담보내드담보도 저당권자로처럼 경매권도 있고, 우선변제권도 있고, 무상대위권도 있고요. 별제권도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는 3번. 담보권 설정자가 파산한 경우엔 가등기 담보권자가 별제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X가 되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2번이 답이죠. 돈을 안 갚으면 실행통제하고 두 달 기다렸다가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리이 있으면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7번입니다. 가등기 담보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입니다. 1번. 저당권과 똑같아요. 이것 빼고. 그러면 저당권에 의해서 안보되는 피담보 채권도 아무런 제한이 없고, 꼭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1번. 가등기 담보권은 설정 계약 당시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으로 존재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부정성, 수반성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2번. 가등기 담보권은 변제기가 도래 이전에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이전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저당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가 설정되더라도 저당권이 설정된 거니까, 여전히 사용 수익은 채무자인 소유자가 하는 거죠. 따라서 3번.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는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지상권 설정해 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설정자는 담보권의 실행 전까지 담보목조물의 점유 사용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요구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3번. 담보 가등기는 공시로써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X고. 5번. 담보 가등기 설정 이후에 대학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라는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이 임차권은 소멸하거든요. 다만,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동시 이행 항동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동시 이행 항동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가 아니라 있다기 때문에 답은 뭐죠? 옳은 것은 3번입니다. 8번.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경매할 수 있고,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처럼 경매할 수도 있고, 권리치득에 의한 실행도 할 수 있으니까 실행 방법이 다른 거죠. 따라서 3번. 가등기 담보대난 법률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법은 저당권의 경우와 통일하다. X가 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요.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선순위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남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변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받을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됩니다. 물론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니까, 후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은 합산해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3번이 답이죠.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 목적물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차익이다. X. 모든 건 아니죠.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받는 채권액은 공제하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보시면, 대물반환 예약 당시 담보물의 가액이 차익물이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채권액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더 커야 돼요. 만약에 미달한다면 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보다, 아,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미달, 작다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X가가 되고, 답은 1번이죠.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가등기 담보에 투기한 소멸 원인이 채무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권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가등기 담보는 담보의 경우에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면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예요. 청산금이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되느냐?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는 본등기 전까지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번,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에 경과를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청산기간이 경과됐더라도 본등기 전이라면 아직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등기 전까지 변제한다면 말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인 거죠. 자, 적중 심한 문제 풀어볼게요. 12번입니다. 갑은 을에 건물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에게 부탁하여 그 소유 토지 등기를 을 앞으로 이전시켰다. 다음 중 틀린 거죠. 그러면 양도담보가 설정됐음을 알 수 있고요.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 보시면 을은 무단으로 토지를 점거하는 자에 대하여 물권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답에 왜냐하면 양도담보가 설정되더라도 여전히 소유자는 병인 거죠. 그죠? 병인 거죠. 을이 취득하는 것은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거예요. 따라서 여전히 4번 사용수익하는 것도 병인 것이고 물권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누구예요? 병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13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토지에 관하여 의뢰에 대한 차용금 체험의 담보 목적 의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원리금을 변제하면 반암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약정 당시 위토지 시가가 채권 원리금에 미달하는 경우죠. 그러면 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약보다 더 크죠. 목적물의 가약이 채권액이 미달됐으면 가담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변제했다면 당연히 뭐하여? 말수로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돈을 갚았다면 담보를 말수로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3번 보시면 갑은 위 이하 같은 변제하고 말수로 청구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목적물의 가약이 채권액에 미달되는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담법이 적용되든 안 되든 변제했다면 담보의 말수로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3번이 X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기출문제인데 가등기 담보법에서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14번은 장려동 문제네요.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에 적용되는 가등기 담보가 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제3자도 설정자가 될 수 있고 제3자가 설정자라면 우리는 그 사람 우리가 물상포증인이라고 하죠. 2번 귀속 청산에서 변제기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제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제한 청산금의 금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다툴 수는 없어요. 채권자도 다툴 수 없고 후순 권리자도 다툴 수가 없습니다. 3번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 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이 적용된다. X입니다.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4번 부정성 수반성 있겠죠.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나 가등기 담보권을 그 피담보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가등기 담보도 기본적으로 저당권이기 때문에 경매할 수가 있으므로 5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이네요. 15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빌려준 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을소의 X 토지 시가 1억 원이죠.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X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옳은 거죠. 1번입니다. 을의 채무변제음과 갑의 가등기 말소문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X 토지의 저당권 생각하시면 되죠. 변제와 담보말소는 동시 이행관계가 아닙니다. 2번 갑의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의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맞거든요. 왜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은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인 거죠. 그래서 청산기간이 지나고 나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등기 담보법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니까 2번이 맞는 거고 2번이 답인 거죠. 3번 우리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대항할 수 없습니다. 청산기간 되니까. 4번 병원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 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청산기간 내에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후순위 권리자죠.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신의위한 경매 절차에서 X 토지의 소유권을 정의 취득한 경우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물론 가등기 담보권은 뭐죠? 소멸하겠죠. 얘는 소멸되고 후순 권리도 뭐죠? 소멸이 됩니다. 답은 2번이네요. 16번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 토지로 양도담보로 쟁하고 간명위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다. 그 병원은 X 토지를 사용수익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토지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죠. 틀린 것은이죠. 일단 양도담보가 설정됐더라도 사용수익하는 것은 여전히 양도담보 설정자인 거죠. 그죠? 따라서 을이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양도담보를 저당권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따라서 임대를 받는 것도 누군가요? 을인 거죠. 1번. 갑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들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병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가요? 을이. 채무자인 을이 소유자고 채무자의 을이 임료를 받게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을 보시면 청산금은 담보권 시행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 채권에 선순위 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받을 채권액뿐만 아니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도 합세해서 공제한다. 왜요?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더라도 선순위 권리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맞는 질문이고 답은 3번입니다. 18번입니다.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의 차인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 건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다. 이 얘기하는 설명으로 옳은 거죠. 3번을 보시면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부터 율로부터 임차여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담보권이 실행이 됐어요. 실행이 되면 갑이 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병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뭐죠?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시면 갑은 담보권 실행이죠.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현재 임차인 병에게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3번인 거죠. 1번 양도담보권도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물상 대입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것이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입니다. 4번도 X죠. 왜요? 사용수익은 양도담보 설정자가 하는 것입니까? 5번 X입니다. 만약에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이전등기된 것 이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음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5번도 뭐죠? X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19번입니다. 가등기 담보된 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맞는 것을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2번 보시면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 원인 증서인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한도로 제한된다. X죠. 지문 자체가 좀 애매한데 가등기 담보의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하나입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한도로 제한된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틀린 이제 마지막이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입니다. 1번입니다. 필수기부 문제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거죠. 일단 5번 보시면 농지에 대한 명의 수당이 뭐죠? 적용이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1번 가등기담보 양도담보는 적용되지 않겠죠. 2번 구분소유적 공유도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적용되지 않고요. 3번 신탁법에 의한 신택자산도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세금포탈 등에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종중재산이나 배우제 관해는 명의신탁이 가능하죠. 답은 5번입니다. 2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2번이죠. 양도담보는 명의신탁이 아니고요. 3번입니다. 갑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원의뢰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만약에 2번처럼 세금포탈 등에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의뢰의 소유이지만 대내적으로는 지들끼리는 갑의 소유인 거거든요. 그래서 4번 보태면 병이 의뢰의 배이명이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고 소유권 잊어낸 게 나겠다면 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병은 소유권을 지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종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수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대외적으로는 을의 소유이지 갑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을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수로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5번 위사의 경우 갑종중은 을을 대의하지 않고도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수로 청구할 수 있다는 지면 X가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병소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부동산 특유업자 갑은 탈세 목적으로 친직 을과 사이에 명시탁 약정을 맺고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면서 병과 매매기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을은 갑의 부탁대로 명시탁 약정이 있음을 모르는 병과 매매기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다음 들면 좀 옳은 거죠. 이렇게 부동산 실명법 문제가 나오면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제대로 못 풀어요. 근데 이거 바쁘더라도 조금 매문하셔야 돼.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만나서 명시탁 약정도 하고 니가 살아 위임을 해서 매도인인 병과 만나서 명시탁 자가 매매기약도 하고 이전 등기도 했는데 매도인이 뭐죠? 선이죠. 따라서 계약 명의 신탁 이고 매도인이 선인하면 등기가 뭐예요? 유료하고요. 명의 수탁 제인 확정조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5번 보시면 만약 아 1번 볼게요. 1번 병은 을을 상대로 소유 상대로 이전 등기 현고할 수 있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답은 4번이죠. 옳은 것은 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끝인 거예요. 5번 갑은 을 앞으로 등기된 그 소유 부동산 을로부터 매수하고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한 다음에 병으로부터 그의 명예위를 빌려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옳지 않은 거죠. 이건 뭐죠? 삼자가 명의 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과 만나서 명의 신탁 약정 하고 매듐 을에서 병으로 직접 먹어요. 이전 등기가 이뤄진 산이죠. 옳지 않은 것을 찾으러 하는데 1번 보시면 정이 병에 금전을 대의하고 그 담보로 병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받았어도 정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여를 예를 정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았다면 정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저당권 에 관한 등기를 했다면 요정은 선 악 불문하고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이니까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갑은 세금 등의 문제로 구수의 부동산 당분간 친구인 을의 이름으로 등기 두기로 을가 약정한 뒤 을명의 소유권 이전에 맞췄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거죠. 양자가 명의 신탁이죠. 갑이 을가 만나서 명의 신탁 약정 하고 그 약정에 의해서 을에게 등기를 해주면 갑을 우리가 명의 신탁 자라고 하고 을은 명의 수탁 자죠. 물론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명의 신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갑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다만 을이 자기앞으로 등기된 것으로 계약을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 이었다면 병은 선악 불물 하고 소유권을 갖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을가 병과 매매가 반사해제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사문 지문입니다. 병은 선악 불물 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문 위 삼의 경우 병이 을가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이 부동산에 실소유자가 갑 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갑은 병에게 대항하여 명예시탁 무효로 추정할 수 있다. X 병은 선악 불물 하고 소유권을 취득 하게 됩니다. 7번 문제죠. 갑은 을수의 부동산을 매수려고 마음먹고 다만 세금관계 등을 이유로 인청인 병의 이름을 빌려 병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두기로 병과 합의한 뒤 을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을과 위부당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명예시탁 병에게 이전 등기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간생략기업 명예시탁 에서 명예시탁 약정도 물론 무효고 등기도 무효지만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하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겁니다.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4번 갑을 간의 매매 계약 무효이다. X 매매 계약은 유효 합니다. 자 적중심화 문제인데 312페이지 8번 9번 10번 11번 까지 앞에 문제와 중복 됐습니다. 중복 된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풀어보지 안하셔도 되겠죠. 앞에서 풀어본 거니까 8, 9, 10, 11 중복 문제니까 풀어보지 않겠습니다. 바로 기출문제 들어갈 거예요. 315페이지 필수 기출문제 옳은 곳을 찾으라고 하는데 1번 소유권 이외에 부동산 물건 명의신탁 도 금지가 됩니다. 부실법은 적용이 되는 거죠. 1번 X 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양도 담보는 명의신탁 이 아닙니다. 2번 X 3번 양자간 명의신탁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불간의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죠. 해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지라는 것은 유효한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지라고 하죠. 이미 무효니까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3번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영호 신탁 자는 수탁 자에게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3번 되는 거죠. 4번 5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3번 이죠. 2022년 3월 8월 16일 갑은 조셀 포탈의 목조로 친구인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은 이에 따라 갑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받아 병소 엑스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 등기를 이전 받았다. 이해가 났으면 틀린 거죠. 그러면 명의 수탁자인 을이 직접 매매 계약 됐고 이전 등기를 받았으니까 이 13번 문제의 사례는 계약 명의 신탁 임을 알 수가 있죠. 자 물론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기하로 정에게 팔아먹으면 정은 선악 불문학의 소유권을 취득 하겠죠. 따라서 5번 보시면 만일 을이 정에게 엑스토지를 양도한 경우 정이 명의 신탁 약정에 대해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적은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4번 14번 자 그리고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만일 이것이 경매 에요. 계약 명의 신탁 이고 경매를 우리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매도인인 채무자는 선인지 악인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 명의 신탁 이고 수탁 자 명의 소유권 이전 능이 유효 하려면 매도인이 선 해야 되거든요. 다만 경매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인지 악인지 따지지 않고 등기가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따라서 14번 보시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수 X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가 명시당 약정을 맺고 2018년 5월 을명의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 대금을 완납 하였다. 그 을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다음 중 옳은 거죠. 그러면 병의 선이든 악의든 따질 필요 없이 을의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3번 병이 갑과 의사의 명시당에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등기가 유효하려면 매도인이 선이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악 불문하고 명의 수탁자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 15번 갑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해피를 목졸하지 않고 배우자 을과 명의 신탁의 약정에 따라 자신의 X2를 의미해 소유권 이전을 맞춰줬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그러면 이거는 유효한 명의 신탁이죠. 그러면 대내적으로는 갑의 소유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을의 소유임을 알아요. 을의 소유라는 게 떠오라야 되겠죠. 잘 틀린 것을 찾는데 3번 보시면 정의 X2를 불법 점유해요. 그럼 정의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누구냐면 을인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주청구권도 행사할 것도 을이 해야죠. 만약 을이 안 한다면 갑의 을을 A에서나 행사할 수 있지만 직접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직접 정의에 대해 소유임을 반환중호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갑은 법령상의 제안을 회피하기 위해 2019년 5월 배우자 을가 명시탁 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다. 이해가는 설명이 틀린 거죠. 그런데 조심할 게 뭐냐면 배우자니까 유유한 명시탁 이러면 안 돼. 전제가 뭐냐면 법령상의 제안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령상의 제안을 회피할 목적이 없어야 유유하거든요. 그러니까 회피하기 위해서 부부안에 명시탁 했다면 이거는 뭐예요? 무료인 명시탁 이거죠.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틀린 것을 찾는데 의리병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율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유료해 병의 등기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병에서 을로 소유권이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됐을 때 갑을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답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17번 갑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을 소유 X부동을 매수하고자 자신이 친구인 병과 X부동산 매수 간의 명시당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른 2021년 병은 을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갑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병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얘기하는 설명은 틀린 거죠. 그럼 이것도 계약 명의 신탁임을 알 수 있죠. 달라진 건 뭐죠? 을과 병이 좀 달라졌죠. 명의 수탁자가 을이 아니라 누구죠? 병인 것이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누군인 거죠? 을인 거죠.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자 5번을 보시면 X부동산의 소유권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 명시당 약정 외유 적법한 원인과 갑압으로 X부동산의 소유권 이증을 맞춘다 해도 그 소유권 이전 능기는 무효이다. X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도인이 선이라면 병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갑은 자신의 소유권 이유로 병에게 소유권 자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위임하는 즉급한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듯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병이 안 돌려준다라고 우길 때 그런 거죠. 만약 병이 그냥 갑에게 순순히 의전 능기 해줬다면 갑은 뭐죠?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이 x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집까지 끝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요약강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말하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